자, 꼭지점 특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정보경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집시법이고요. 그 외에 하나의 꼭지를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 신원조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원조사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부분인데 최근에 법이 여러 차례 개정입니다. 개정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으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맡겨놨던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됩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가지는 신원조사 권한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신원조사의 개정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이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사상적 검증을 한다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국가기밀을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굳이 신원조사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예전 법률들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하다 보니 굳이 국가기밀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요. 지금은 개정돼서 없어진 법이지만 옛날에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떠난다, 본인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다 신원조사의 대상이었어요. 민간인 사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의 개정들이 전부 다 신원조사를 할 때 그 국가정보원장의 권한도 약화시키고 범위도 약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던 신원조사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관계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하면 그때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뽑아요. 뽑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우리 이런 애들 뽑았는데 얘네들 국가기밀볼들이다. 신원조사 좀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신원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원조사 대상의 두 번째가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게 되면 3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가지니까 당연히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원조사는 누가 하느냐. 국가정보원장이 가지고 있는 신원조사의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해 줍니다. 위임은 권한을 넘겨주는 거니까 이제는 경찰청장이 여러분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남자분들은 군대 갈 때 국방부 장관이 신원조사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국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국방부 장관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의 군대와 관련된 것. 군대와 관련된 방위산업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신원조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에는 최근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인지라 문제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신원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신원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위를 줄인다고 이야기했고요. 국가정보원장의 권한도 약화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원조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청년도를 다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성실성,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면접을 받으러 갑니다. 또는 신원조사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성실하게 일할 거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건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원조사는 직접 조사가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 사상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조사 바로 고문이죠. 거꾸로 매달아놓고 울고 문의라도 하게 되면 없던 사실도 토해내겠는다고요. 그래서 직접 조사가 안 돼. 간접조사,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어떤 성향을 보였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 사람이 성실한지 성실한지 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청년도, 공무원으로 뽑힌 사람에게 신원조사를 하면 너 공무원 되면 뇌물 받을 거야? 네, 저는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나는 돈 받지 않고 청념한 공무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신원조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청년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도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원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다? 충신입니다. 충성심과 신뢰성이죠.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기미를 맡기거나 국가 공무원에서의 직위를 맡겨도 믿어도 될 만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조사는 충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지문 갑시다.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예전 조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기관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기관장이 필요하면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지문으로 가봅시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이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북한을 찬양한다든가 국가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고요. 안 해도 되는가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뭔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익에 저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관계기관장에 통보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무조건 통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장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면 아니라 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은 서술어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야 하며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즉 행하무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친구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 얘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가만히 있어? 아니죠. 좋지? 할 수 있어? 아니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도 역시나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앞쪽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갑시다. 국가정보원장은 보완업무 규정에 의해서 신원조사의 권한의 일부를 아까 설명드렸다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원조사를 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은 군과 관련된 이야기들, 방해산업체, 연구원, 군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가능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됐죠? 역시 신원조사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해도 정보경찰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꼭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문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시험에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